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엄청 눈이 많이 내려! 겨울이니까 우리 재밌는 놀이를 해볼거야! 어? 무슨 노래야 건데? 바로 바로 눈을 열심히 굴린 다음에 그 눈으로 친구들을 빵! 하고 밀어서 저세상으로 보내는거야! 오! 재밌겠다! 시작했다! 시작했다! 야 눈을 열심히 굴린 다음에 어! 눈이 커지잖아! 어! 그러면은 각 보다가 밀어서 떨어뜨리면 되는데 아직 낭떠러지가 없는 것 같은데? 어 아직은 이거 지금 친구들이랑 부딪치면 손해인 것 같아 낭떠러지 있어 있어? 떨어졌어 내가 열심히 모아볼게 기다려 자루가 1등 해야 돼 난 죽었으니까 어 나 열심히 해볼게 이게 많이 어려워 이게 자꾸 하다보면 친구들이랑 부딪쳐 그럼 이제 점점 땅이 좁아지기 시작했어 땅이 점점 사라지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친구들을 피해서 일단 눈에 모아야 돼 그게 답이야 어 맞아 맞아 빠아악 좋았어 자루가 1등 떨어뜨렸다 그냥 보냈고 자 1층에서 뒷꽁무늬랑 조조조조 조조다니면서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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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악 아 왔다 아까봐 잠깐만 좀 더 모아 좀 더 모아 어 죄송한데 Apr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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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안돼 으윙 으윙 나나나나나나 3 estaba 당 dire 줘요 제발 잘ивat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야에이 그런지 말았지 오오오 저는 아니에요 오 오오오오 새벽 안 나갔어 Una요 잠깐만 잠만잠만 이거 떨어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악 오 꿀범바 이거 되게 어렵다 저친구가 1등했어 어 저친구가 1등이야 이번에는 우리가 꼭 1등 해보자 어 이게 꿀범바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응 최대한 친구들이 피해서 몰래 구석에 숨어서 눈을 이렇게 굴려서 모아야 돼 크게 근데 구석에 있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 눈치를 잘 봐야지 누군가 다가온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야 자루야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뭔데? 초반에는 그냥 가운데서 좀 이렇게 있다가 한 4명 5명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 자루가 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일단 가운데 있을게 와 맛있다 멋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밀어야겠다 근데 꼬마가 이게 색깔이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크게까진 안 모여 모이는 양이 있어 아 그래? 그러면 적당히 모아서 밀어야겠네? 어 적당히 모아서 밀어야 돼 밀치구 밀어 밀치구 밀어 밀어 밀치구 밀어야 돼 미치구 밀어야 돼 미치구 미치구 으아 아 너만 가운데로 들어가 너 위험해 아 나 가운데로 왔어 아 저리 가세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저 친구가 꼴반 미도린다 저 친구 엄청 커다래 아 이 친구 밀어줘 일단 이 친구 먼저 야 너 안 돼 너 그러다 너거 떨어져 조심해 이 친구 밀었고 어 어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서 이 쪽으로 밀어 밀어 으악 으악 어 올라가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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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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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글범범벌 있네 으아 어 저리 가세요 어 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저 친구 밀어버려 밀어 아 Web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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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계속 밀어버려 밀어버려 너는 할 수 있어 저 친구 구석에 있다 절대 밀어야지 할 수 있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 골파바벌 중 하고 골파바벌 최고 골파바벌 최고 골파바벌 다음에는 자루가 일등해봐 아 다음에는 내가 꼭 일등해보이겠어 오오 오 시작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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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 여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야 골파바 나야! 아니 나 옆으로 지나갈라 했어. 나야! 자루야 우리 같이 모아서 한 명 쫙 밀어볼래? 그럴까? 맞아! 자루! 이게 보니까 눈길이 부딪히면 안 날아가는 건가? 아 진짜? 저 친구 이번에 보내자! 저 친구 보내자! 아 못 보냈다! 오 조심해 조심해. 근데 이렇게 클 때는 보내기 힘든 거 같아. 오 좀 작아야 돼. 잠깐만 저 친구 모았다 저 친구 모았다. 저 친구가 나 따라오는 거 같은데? 이 친구 내가 보내줄게. 이야! 어 뭐야 이 친구 안내라고.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 이제! 이 친구 이 친구! 자루 좀 비켜보래. 아니야 내가 이 친구 꼭 계속 없앨게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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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! 우와 밀었다! 이렇게? 아깝다! 나 밀다니! 이렇게 배웠어! 꿀밤이가 구석이가 다른 친구 밀어주면은 내가 꿀밤이 밀면 돼. 저랑 춤추고 있다! 예예! 댄스 댄스! 댄스 댄스! 브레이크! 우와 꿀밤아 여기! 저 좁은 땅덩어리 사람 엄청 많아. 우와 이 친구들 엄청 잘하는데? 왜 이렇게 잘해? 무슨 컨트롤이야? 우리 이 방에서 1등 먹자! 좋아! 이 방에서 1등 먹으면 우리가 눈싸움 짱이 되는 거야. 1짱! 우리가 눈싸움 1짱이 됐구나! 우! 이겨보이겠어! 시작 시작! 시작 시작!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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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밤이구나. 이거 어떻게 불화색이야? 그러니깐 불화색 딱 걸렸네. 나도 주황색깔 걸렸으면 좋았을텐데. 한 명 떨어뜨렸어. 나이스! 그리고 또! 쓰면서 뿌리뿌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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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끝에 가는 사람을 보내는 게 좋은 거 같아 어 맞아 예쓰보냈다 내 눈덩이 우어 네 눈덩이 내 눈덩이 이게 크게 맞는 친구의 눈덩이를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없애버려야 해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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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다 이 친구다 이 친구 떨어져 이 친구들 아 저 친구 살았다 아슬아슬하게 바로 밀어버렸고 이 친구 보내! 아! 이 친구가 아니었는데? 이 친구 보내!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저 친구 내가 말한 건 저 친구였는데 저 친구 조금 이따 보내자 우리가 들어오니까 아주 친구들이 많이 안 살아남는 거 맞나? 나이스 나이스! 이 친구 한 명 남았다! 이 친구 못 보냈어! 이 친구 못 보냈어! 가! 이 친구 한 명 남았다! 모아 모아 모아!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! 잠깐만 잠깐만! 가라! 가라! 야! 이 친구는 자루가 1대1이다! 야! 이 친구! 나 진짜 치사해! 야!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될 거냐! 나도! 일부러 눈 작게 한 다음에 뒤에서 빠져가지고 눈치 보는 거 좋았다 김자루 이렇게 자루가 눈싸움 대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를 대장으로 불러라! 에헴! 네 대장님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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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ion